까우님 저는요 소액으로 소형 모텔 사서 무인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요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소액, 소형, 무인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모텔을 운영해 보지도 않고 아니면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께서 이런 그냥 덮어놓고 내가 돈 얼마 안 드리고 되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무인, 소액, 소형 모텔로 진입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모텔 사업주로서 그게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형 모텔이 운영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대부분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싼 거나 이런 거 사서 에어비앤비처럼 소품들 조금 놓고 아기자기하게 꼬이면 손님들이 알아서 오겠지 그리고 손님들한테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아주 깔끔하게 시설을 쓴 다음에 조용히 퇴시를 하겠지 이게 이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소형 모텔이 일단 성공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권, 위치, 주차 이런 건 일단 얘기 안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객실수에 따른 인력 배치예요 객실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 수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떤 모텔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인이 뛰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모텔들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그나마 운영될 수 있는 여기서 무인이다 라는 것은 그냥 내가 출근하지 않는다 라는 말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내 수익과 지출을 비교를 했을 때 객실수가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모텔을 일단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만약에 무인이에요 미성년자가 입실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성년자 입실로 한 번만 걸려도 영업 정지당해요 그 다음에 내가 없는 사이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남녀 혼숙을 하는 거예요 남녀 혼숙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숙박법상 불법이었지만 요새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혼숙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언제 그 어떤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운영을 하겠다라고 달려드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텔을 운영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모든 게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시설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집에서는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손잡이, 창틀, TV, 컴퓨터 이런 거 고장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하지만 모텔은 손님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곳이에요 여러 명의 손님들이 매일같이 다르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객실 하나당 고장나는 것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돌아가면서 맨날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고장나는 것들을 어떻게 무인으로 도대체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 주차가 항상 만약에 내가 넉넉한 곳이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거의 소액으로 운영을 하신다 하는 분들은 주차를 지금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를 생각을 안 할 거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상권을 봐야죠 이 상권이 주차 없이 손님들이 도보로 충분히 올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 상권에서 모텔을 매입을 해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장사 경험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손님이랑 면대면으로 대면을 안 한 채로 객실을 파시겠다 이건데 그러면 어떻게 단골을 만드실 것이며 손님층은 어떤 층을 타겟으로 삼을 거고 대실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리고 숙박은 예약 중심으로 갈 건지 혹은 현장 중심으로 갈 건지 왜 그렇게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 생각을 다 해보셔야 되는데 소액, 소형, 무인, 모텔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오픈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냥 여러분 인테리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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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요 이거 짓는데 얼마 들었어요 광고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것만 보고 그냥 오픈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큰 착각입니다 결론을 내볼게요 소액, 모텔이 운영이 되려면 명확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돼요 상권, 타겟 손님층, 건물 형태, 내부 시설, 직원 수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운영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무작정 그냥 내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장사가 잘 될 거야 그런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주변에 모텔을 오랫동안 해본 지인이 있다거나 혹은 가족 전체가 한 마음으로 달려든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잘 모르겠으면 제발 돈부터 쓰지 마시고요 직원으로 취직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소액으로 임대를 해보시든지 그렇게 먼저 시작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풍경 기록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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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함